흠, 날씨 좋다 자, 그래서 누굴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?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럴 때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아?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도넛하고 커피로 하자고 뭐? 물린다고? 이게 잠복 임무의 정석이라고 아, 이거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되나? 시커메서 뭐가 보여야지 나는 지정 보호 전담이야 고객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게 자연스러운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거든 흠, 너무 튀지 않냐고? 하아, 나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걱정인걸 이런 잠복 임무, 너무 조미쑤시단 말이지 으, 무슨 일 안 생기나? 아, 왔구나 협회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은 익숙하지 않으려나? 뭐, 나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피묻겠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나 잠깐 낮잠 좀 잘게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 그것보다는 임무 수당이나 더 챙겨주면 좋겠는데 선글라스 벗고 임무 시작 내 등 뒤에 숨어있어 제압 실시 하아, 기절했나? 이, 이런 위협 대상 제거 이러면 실적이 흠, 쉽지 이런 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자, 이번 임무도 순조롭게 끝 돌아가는 길에 맥주 한잔 할래? 완벽한 임무였어 다음에도 저희 츠바이를 이용해 주세요 심할 수 있어야 하잖아 으헤이